이렇게 화영이처럼 문제지를 많이 풀어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지가 너무 친숙한 거예요 문제가 너무 친숙함에 친근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제 봤던 문제고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니까 아 나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때때로는 문제는 의도가 살짝만 바뀌어도 답이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답만 생각을 하고 풀어봤다는 경험에 의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아직은 문제를 검토하고 다시 확인하는 모니터링 능력이 채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종종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문제집을 많이 접해보면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인데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의 폐가 바로 이런 거네요 한번 봤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 너무나 자신 있게 해봤으니까 너무나 자신 있게 한 번 더 풀게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서 실수를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